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풍기술사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아보카도 민찬규입니다. 오늘은 식풍기술사 필기시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풍기술사 시험은 연 2회, 1회차, 3회차에 시행이 되고요.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경력증명서를 산업인력공단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 나면 2차 구술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나면 2차 시험은 2년간 총 4회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응시 자격 요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개별적으로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려면 QNET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응시 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기시험 범위와 출제의 유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풍기술사 시험은 어떻게 출제의 범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식품학 이론과 식품 관련 법률, 시사 문제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출제의 유행은 약수령과 논수령을 합해서 총 3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1교시 같은 경우는 약수령으로 답을 써줘야 되고요. 총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을 해서 답안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2, 3, 4 교시는 총 6문제, 각각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선택을 해서 쓰는데 논수령으로 써준다. 각각 시험 시간은 100분씩이고요. 그 다음에 배점도 각각 100점씩이다. 그래서 총 배점은 400점 만점이고요. 합격 기준은 60% 이상인 240점 이상을 획득을 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시별로 꽈락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개 년 동안 출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기출 또는 유사 문제에서 대략 40% 정도, 기출 응용 문제에서 20에서 35%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의 비율이 대략 15에서 30%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합격률 분석 및 필기시험 공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개 년 동안 평균 합격률을 분석을 해보니 1차 필기시험은 대략 15%, 2차 구수령 면접시험은 대략 50%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1차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이유를 저는 4가지 형태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합격률이 낮을까? 이것은 아마 공부 여건이 미흡하지 않았나, 즉 직장이 일어나, 연령이 많거나 장기간 공부를 손에서 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공부 방법이 부적절했다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너무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기출 응용 문제나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적 지식이 없이는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다라. 그 다음에 맞춤형 수험서가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노트를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험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필기시험 공부 방법은 개인별로 노트 정리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출 문제와 기출 응용 문제,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론 공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론적 개념을 정립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본 강사는 강의 진행 방법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별로 노트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전략해 주기 위해서 기본 교재를 이렇게 첨부 파일로 제공해 드리는데 이 기본 교재 안에는 이론과 기출 문제, 법률과 시샤 이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 진행 방법은 20년 이상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파트별로 출제 빈도를 체크해 주고 이걸 바탕을 해서 식품학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총론과 강론, 기출 문제와 연계해서 최대한 도식화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에 따라서 쉽게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공부 시간 전략과 응용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식품기료사 학계에 많은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자 유의사항은 답안 작성을 하실 때는 흑색 볼편을 사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두 줄을 꼽고 다시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약수량 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 논수량은 서론, 변론, 결론 순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준비물로는 신분증, 수원표, 흑색 볼편은 잘 나오는 것으로 예비를 포함해서 세 자로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1시간 부여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복장은 장기간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주 편한 복장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시험은 시험 시작 시간 30분 전까지 입시를 완료하셔야 되고요. 시험 시간은 각 교시별로 100분씩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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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